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비극적인 파괴와 죽음의 나날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과 기독뉴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난민과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개합니다. 모금은 우크라이나 서쪽과 인접한 슬로바키아에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 등을 돕고 있는 전망교 선교사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금운동은 기독뉴스와 시존이 함께 진행합니다. 문의는 718-414-4848 우편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를 기독뉴스 앞으로 발행한 뒤 기독뉴스 17004 노덤블레바드 3층 플러싱 뉴욕 11358 앞으로 보내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체이스은행 기독뉴스 계좌 260-896-639, 260-896-639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오늘 1일부터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인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신종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습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부스터샷 접종자입니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월부터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너 이용훈이 4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주역 칼라프 왕자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돌아옵니다. 이용훈은 2010년 돈 까를로의 타이틀홀을 거머쥐며 메트 오페라의 성공적인 데뷔를 한 이래, 세계 오페라계의 끊임없는 러브콜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약해왔고, 메트 오페라의 단골 주역으로 정기 공연에 초청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 관객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이용훈은 4월 말부터 메트 오페라의 2021-2022 시즌 공연 작품인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공연합니다. 공연 일정은 4월 30일과 5월 3일 오후 8시, 5월 7일 오후 1시, 5월 11일과 14일 오후 8시입니다. 퀸즈 지역 버스 정류장이 1,600개 넘게 없어지고 상당수 버스 노선이 새롭게 조정되는 등 퀸즈 MTA 버스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9일 퀸즈 버스 노선 재조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퀸즈 버스 노선은 현재 82개 노선에서 85개 노선으로 늘어나며 퀸즈와 다른 보로를 잇는 인터보로 노선도 대폭 연장됩니다. 특히 전체 85개 노선 가운데 79개 노선의 버스 정류장 1,685개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줄임으로써 기존 버스 정류장 간 평균 거리를 850피트에서 1,400피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정류장 단 운행 시간을 20초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Q12 노선은 동쪽 방향 59개 정류장 가운데 32개가 없어지며 반대 방향 역시 58개 정류장 가운데 31개가 없어집니다. 특히 양방향 플러싱 루즈벨트 에비뉴 유니언에서 샌포드 에비뉴 165각까지 26개 정류장이 모두 사라지며 노던블라바드 선상의 정류장도 2개 가운데 1개 꼴로 사라집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잇는 Q13의 경우 러시 루트로 분류됐는데 동쪽 방향 50개 정류장 가운데 31개가, 서쪽 방향 역시 50개 정류장 가운데 31개가 없어집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